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옥동성당 주임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의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추길입니다. 방금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 타볼 산이라고 하지요. 그곳에 오르시어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의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오늘 마르코 보금은 전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마테오 보금은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고 전합니다. 루카 보금도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날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합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스승님 여기서 그냥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황홀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일련의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꼭 그래야만 하나? 세상에서의 시간들은 그저 죄짓기만 하는 시간으로 늘어날 뿐인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인가?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신비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라고 하던 그래서 사타나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시던 예수님의 꾸중을 다시 들을 뿐입니다. 주님은 고생해서라도 많은 아픔을 겪고 나서라도 좋은 것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다시 산을 내려오심은 먼저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같은 것이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런 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약속입니다. 빛이 어둠에 필요하고 어둠 속에서 더 그 밝음을 드러내듯이 오늘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변모해야 할 이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그것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광스런 변모를 다짐하고 약속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밝은 모습과 삶이 세상의 작은 빛과 희망 그리고 모범이 되어 조금 더 밝게 변해나가는 세상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부신 하루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옥동성당 주임 김종엽 바르나바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종엽 바르나바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